다음 주에 만나요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! 이건 헛게 차에요? 이거는 헛게 차에요? 네 물 드시면 돼요 네 일단 칠게요 네 그래서 네 그런데 차도 오기가 쉽네요 이렇게 골목으로 한 번만 들어오면 주차장이, 그래도 있으니까 사공격 타고 왔는적으로 뭐죠? 오심사 타고 왔는데 금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미친놈이에요. 근데 바로 앞에 골목이 아니라 뒷골목이라는 거. 큰 길 앞, 큰 길 옆에 같은 골목? 큰 길 뒤 골목인 거 얘기해야 될 거 같아요. 지금 지하철 타고 와야 될 거 같아. 주차는 나 너무 힘들었어. 그래서 이렇게 진짜 있는 게 어디야. 아 그래요? 응. 요즘은 어디에 서울을 어디 시내라면 주차장이 없잖아. 지하도 좀 준비를 한다가 주차에 갈까 없으면 좋겠다. 한번 더 시작해 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